자 이번꺼 제꺼입니다 제꺼 합성 구연타 좀 모았죠 구연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파랑화면 두번 띄웠는데 제꺼 어떨지 자 제꺼도 띄워야되요 진짜 띄워야되 엘렌 엘렌 4성부터 갑니다 엘렌 엘렌 4성 누굽니까 자 첫번째 엘렌이랑 엘렌 4성 첫번째 엘리시아 야 첫판부터 좋구요 좋아좋아 첫판부터 엘리시아 바로하나 띄우지 이거 바로가야되 좋은거 났을 때 바로가야되 원래 하나 바로 더 나온다 진짜 리얼 엘렌 엘렌 한번더 바로나온다니까 진짜로 엘렌 엘렌 어 아니네 이게 한번 원래 이게 원래 놀리지않고 바로 한번더하면 좋은거 바로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기가 이게 시간적 주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있어서 베인 페페 페페 베인 방금 나왔는데 베인 페페 페페 베인 일단 엘리시아 하나 먹었구요 엘리시아 보다는 아 지금 안나오는 친구들 좀 위주로 나오네 4성에서 잘 안나오는 친구들 아우 웬디 웬디 아울 4성압사 자 첫판부터 나와서 힘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또 나올수도 있어요 아니네 펠리 까 리까 리까 펠리까 자 웬디 아칸 아칸 웬디 4성 압살납니다 자 아칸 웬디 웬디 아칸 4성 자 절반정도 했는데 녹장군 야 퍼즐이득 얘 녹스 퍼즐 없었거든요 퍼즐이득으로 보자 이정도는 괜찮네 퍼즐이득이라고 보면은 음 퍼즐이득 자 아우 이거 별로 안남았다 4번 남았네 바론 베스킨 베스킨 바로 5성 4성 칼 한번 뜰것 같다구요 자 우리 씨바님 말이 맞을지 자 바론 베스킨 침 안나오는데 코나님 꿀리님 안녕하세요 자 스커드 스모키 스모키 스커드 사상합사 스커드 아 스모키 쓰레빠 야 엘리시아 하나만 줄겁니까 마지막 아니네 플러스 코쿤 코쿤 플러스 사상합사 엘리시아 하나만 주면 약간 섭섭하지않나 코쿤 플러스 코코데스요 아 코코데스요 이런씨 아 마지막 스리빠 왜 코쿤 강제 강제 코쿤 마지막 3 2 1 엘리시아 말고 딴거 좀 아 주세요 자 코쿤 강제 마지막 아아 조레기 아아 망화도들 조레기 이런 개간네 조레기 이야 결국 하나 나왔네 수고했습니다 아 조레기